반갑습니다.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보입니다. 자, 오늘은 2022년에 치러진 3월 고의 전국연합학력평가 학평 물리학원이긴 한데 사실 뭐 이게 물리학원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의 올라와서 배운 게 많지 않거든요. 예전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치러지긴 해서 학교 이제 계약하고 한 2, 3주 정도 진도를 나갔을 거예요. 그러니까 2, 3주 정도 진도 나간 그 범위에서 출제하기에는 20여 문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항수가 그 진도에 비해서 보통은 이제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이수했던 통합과학, 통합과학의 물리학원과 연계된 문항들을 적절히 출제를 합니다. 물론 이제 물리학원 앞부분에서도 좀 일부 냅니다만 거의 이제 진도상 통합과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.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내가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물리학원과 연계된 부분을 얼마나 공부를 잘 했느냐 그 정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물리학원의 첫발, 여러가지 운동, 등가속도 운동, 그 다음에 뉴툰 운동 법칙 정도까지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해봐야 운동량 보존 조금 더 앞부분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쉽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진도가 물리학원이라기보다는 통합과학의 물리학과 연계된 그런 진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. 그래서 뭐 이걸 잘 보면 기분이야 좋죠 시험이.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첫발을 떼는 거죠. 물리학원을 여러분들이 뭐 내심만 이수를 하게 될지 아니면 이제 수능에서도 선택과목으로 정하게 될지는 올해 지나봐야 알텐데 좀 빨리 선택하는 학생들은 뭐 2학년 초, 2학년 중반 이때도 선택하지만 주로 확정은 보통 이제 2학년 끝나고 3학년 올라갈 때 과탐선택과목을 정하기 때문에 올해 뭐 고위학평들 몇 차례의 시험이 있을 텐데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. 그냥 내신 대비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.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원이 나랑 잘 맞는 과목인지를 좀 테스트해 본다. 시험의 형식으로.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가서 11월에 보는 학평 이런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. 그건 어쨌든 전범위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느낌이 있다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물리학원을 수능 선택과목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. 뭐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의미가 있다. 뭐 그 정도로 좀 부담을 좀 덜고 하지만 시험이니만큼 시험을 봤으면 이제 어떤 문항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약한지를 진단하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져요. 자 뭐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등급컷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뭐 등급컷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참조하시고 어 2학기 때 치러지는 학평은 이제 뭐 그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좀 부여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3월이라든지 뭐 4월이라든지 이때 치러지는 그런 평가와 이 학력평가는 그냥 학교 진도 나가면서 그 대신 대비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뭐 곁다리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문항 해설해보고 아마 주로 느낌은 한 70% 정도는 통과의 느낌이 좀 날 거고 그 다음에 한 30%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학기 중에 배우고 있는 물리학 1 교과 내용과 연계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.